452장 함께 전송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와 끼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동열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기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존임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린 우리의 고난을 받은 구두를 닮기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경수권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 암울하고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구발하여 세워주시고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참목자로서 주의를 잘 감당하며 양떼를 생명의 말씀으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목사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는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양교회 성도들 또한 목사님 외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여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은 다음 세대를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앞길을 주님의 은혜로서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중부의 기도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해 세우셨어오니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5편의 말씀입니다 75편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른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기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안교회에 와서 참으로 놀랐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이 다 꽉꽉 차죠 그런데 대안교회에 와서 참으로 신기했던 것은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찼어요 1층이 제 뒷자리도 꽉 차고 가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 2층에서 불 안 켜놓고 이제 미안해갖고 늦게 왔으니까 미안해가지고 2층에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랐던 장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오후 예배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또 밖에서 이제 차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서 뻘쭘하니까 늦게 오는 거 창피할까 봐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는데 집에서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교회 여러분들 이제 함께 나와서 이 자리가 꽉꽉 차는 그런 예배 모습들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대왕의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대왕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준비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밑에 한번 댓글로 아멘 몇 분이라도 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달고 계시죠 계속 달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야기할 때 흔히들 기도의 어떤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 그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인용이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있을 때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요셉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형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그래서 화목한 가정 서로 의외 좋은 형제지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또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와는 정반대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풀려났을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군요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흥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받지 않은 걸까요? 기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요셉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점점 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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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르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가르쳐서 성경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 모습이 어떤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인지 모습인지 아닌지에서 우리는 조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과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방 수도원의 창시자 이주게 됐고 출발자에게 됐던 그 베네딕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 응답의 표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으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안 받았다라고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겸손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이 기도의 응답대로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그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들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함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응답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응답하지 못한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형들과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우애적게 지내려고 막 했는데 그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당신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노예로 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삶은 형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처럼 정말 형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그 형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10편, 73편에서도 보았듯이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늘 10편, 75편은 교만의 뿌리 하늘을 치솟는 정말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감안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부인이, 교회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 나와 가깝게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 너무나 소중한 것,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쥐어 쥐어 하고 외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전국에는 그렇게 외쳐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마음껏 주님을 외치고 부르지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늘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안교회는 이 교제가 참 강해요 교회마다 잘하는 것들인데 우린 교제가 참 교제를 잘해요 그래서 먹는 거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먹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처음 했을 때 4층에서 아침 식사했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0명이 아침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이 대접으로 한 대접씩 그때 저는 속으로 시험 들었어요 아이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이 한 그릇을 언제 다 먹어? 이거 다 먹고 자면 잠이 오겠나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모여서 잘 먹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해왔던 이 하나하나의 작은 사건들 작은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사실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늘 계실 것 같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늘 옆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눈을 뜨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방문을 열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험을 하신 분들 또 자녀들과의 어떤 원치 않게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사라지고 나니까 먼저 떠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더라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비록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내 곁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들이 난장판으로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저렇게 자고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시인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도 화로 여기에 있습니다 75편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에 맞춰 부른 노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스에세에 맞춰 부른 노래라 이 얘기는 이 알다스에시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철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그만큼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인이 정말 똥똥거리고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신앙의 갈등 속에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절절한 외침 속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린 줄 알았는데 진노의 잔을 들고 내 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꼭 품에 안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심에 또 사랑하는 이들이 또 오늘 또 내 곁에 계심에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단성을 아무리 적군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라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라는 그런 말들이 운영 중에 그냥 많이 그냥 속삭여져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그냥 풍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가 참 불편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 교회인데 뭐 어때?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시켰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우리 교회 문젠데 왜 너희들이 자꾸 간섭을 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듯이 땅의 기초를,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둥을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땅의 기초를, 기둥을 내가 세웠으니 내가 흔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그냥 초용히 내려놓고 내려옵니다 물러나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쉬자라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오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때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앞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였을 때 모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왜요 바로 코앞이 가난인데 80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40년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려가자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명성 모든 명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으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친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굳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광야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로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아기는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 그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은 교만의 상징이죠 그 뿔을 들지 말라 목을 굳게 세우지 말라 이 거만하지 말라 이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도 이 사실을 잊고 지냈을 때 그는 사랑하는 부하의 그 아내를 탐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시죠 만일 내가 부족하였다라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이 부족하였다라면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만평밖에 땅이 없는데 십만평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그 십만평까지도 너에게 다 주었을 터인데 왜 그렇니요? 왜 그렇니?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교만의 잔을 드는 순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광야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쪽에서라는 것은 해 뜨는 곳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죠 또 서쪽이라는 것은 해 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땅에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쪽을 표준세 번역은 광야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문 16장은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는 사람이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부응시켰는데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의 뿔을 들어버리니까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디크로라는 분은 이 겸손의 단계를 12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의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어떤 그 고백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을 분별하면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는 겸손한 몸가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겸손한 몸가짐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한다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오면 정말 복받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복받는 모습을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삶으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눕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족하다고 해서 추눕들 이유도 없고 많이 가졌다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대왕의 교우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낮아지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안교를 바라보면서 빛을 볼 수 있는 키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줘서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가정가정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곡된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아버지 스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상하식만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정말 증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아버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노하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다 해서 주눅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넘쳐 흐른다 해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하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게 도하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세상 앞에서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대왕의 교우들이 아버지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겸손함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드러나시는 아버지 욕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게는 정말 아버지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실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시간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그 땀을 흘려왔사운데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시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꿈과 아버지 소망을 더하여 주었을 때인데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달려가는 아버지 첫 걸음 하나님의 아버지 그 걸음이 정말 아버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열리는 역사에 있게 도하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죽겠사 아버지여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하시옵소서 아니 혹시 내 연약함으로 말니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건 아버지 환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노가내져 버린 노가내려버린 아버지 그 마음모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여 아버지 강간하게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일사의 조용히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환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의사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비묻은 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고 기도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식구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신한 아버지 환호들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호들이십니다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요 아버지 교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 자리를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의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의사 아버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아버지 살 길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살 길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모세와 같이 그동안 하나님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 다 올려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홀로 아버지의 아픔의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정말 이겨나가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의사 아버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내 손 꼭 붙잡고 아버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의 자네들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했으며 달려왔사운데 주여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 하나도 다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가 허락하신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비전을 위해서 온전히 다 정말 아버지의 열매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금 아버지 꽉 차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의 하루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쉬었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